장벽은 매일 지나던 길인데 이 안은 천지차이고 온갖 꿈상들이 모여있네 저의 병실 이만큼 진 풍경도 없으리 의사야 한 점을 취하라지만 그럴 수 있나 옆에 청년도 전화 두배로 비즈니스 어제 들어온 택시기사는 아침 몰래 영업 나갔고 텅 빈 침대만 만지며 가족들이 말하네 오 미련한 양반 정성화로 아줌마는 유지를 피우다 인생 참 재밌게 살아봐요 하며 기타를 가리키고 지판 들고 온 불쌍한 아주머니 하나 줄여서 오면 또 안녕 없고 보험회사 직원도 건대에 누워 수액을 받네 돌아온 택시기사에게 충고하며 형님 좀 누워 계시죠 장난으로 잠금 문의 간호사도 되돌아갔네 온갖 침대에 다 참견을 하며 주스도 돌리고 두유도 돌리는 저의 병실 이만큼 진풍경도 없으리 진풍경도 없으리 진풍경도 없으리 전 ping사수 진풍경이 감사합니다.